옷장 배치를 활용한 신박한 공간 분리 방법 1분둑딱 인테리어 정돈되지 않은 행구 때문에 당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일자 가구 배치로 공간 활용이 애매하다면 행구 대신 옷장을 써보세요 왜냐고요? 먼저 이렇게 침대를 돌려 위치를 잡아주고 옷장을 벽면이 아니라 침대 발치에 붙여서 놓아주면 행구의 어수선함은 사라지고 가운데 옷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드레스룸과 침실 공간이 나눠져 생활 동선에 따라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뒷면 마감이 깔끔하지 않다면 이렇게 예쁜 천이나 엽서 등으로 가려주어 더 깔끔한 공간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면 우리가 식구 빠른 노하우를 뚝딱 알려드릴게요 끝!